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분위기 소개 저희 하이키 단지에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의보셨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네 여러분 개인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희입니다 여러분 단속의 소리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린이나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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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막내가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봐봐 주셨나요? 여러분 저희가 아까 봤는데 반응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어때요 즐거워요? 하이키 기다렸어요? 자 그러니까 우리 막내 이름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개인 인사 다 누렸으니까 이름도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그래도 많이 더운 날씨에 물대포로 좀 물이 남아서 좀 덜 더우실 것 같은데 맞아요? 잠깐만 되게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되게 즐거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하이키가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나오실 신곡 뜨거워지자 들려 드릴 테니까 같이 또 즐겨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곡 뜨거워지자 들려 드릴게요 Let's go